한국 통합물리협회와 쿠팡의 법정 다툼이 장기화될 조짐입니다. 통합물리협회는 지난달 30일 쿠팡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위반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각각 민영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협회 소속 14개 기업이 참여했습니다. 쿠팡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한진과 KG 로지스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협회 측 변호는 법무법인 광장이, 쿠팡 측 변호는 김현장이 맞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팡은 현재 직접 매입한 물건을 고객들에게 배송한다는 이유로 영업용 번호판이 아닌 비영업용 번호판을 부착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통합물리협회는 다른 사람의 요구에 따라 상품을 배송하기 때문에 사실상 유상운송이라고 지적합니다. 협회 관계자는 화물운송 시장 내 제한된 허가 차량으로 운행해야 하는 택배 기업과 달리 쿠팡은 허가받지 않은 차량을 통해 불법 배송을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쿠팡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상식적인 선을 벗어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KSG 뉴스 김동민입니다.